전화 오전에 말씀드린 며칠 후에 있을 공식 인터뷰에 대한 교육이 곧 있을 예정이옵니다 준비하시죠 태자 전화 공래관 예 전화 명선당이 공안에서 쓰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셨죠 예 예 태자 전화 그렇다면 언제부터 쓰이지 않는 공간이었나요 14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였나요 전화 교육시간이 다 되었사옵니다 지금 비공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고생상 쉿